다전 MBC에 국회 운영 의원 28명 전원 설문조사 등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연속 기획 보도가 모교 언론인클럽 2, 4분기 이달의 기자상 방송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모교 언론인클럽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단은 세종의사당 관련 법률이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도 이를 실행할 국회 운영 규칙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현실을 집중 취재한 해당 보도가 세종의사당 설립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시의적절하게 알렸다며 기자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3일 모교 언론인클럽 사무실에서 열립니다.